안녕하세요 볼콤입니다. 폐온천필드 게임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폐온천필드는 폐온천 건물시설과 야외지역까지 사용이 가능한 시가전필드이며 야외전툼 및 시키비전투가 가능한 다양한 플레이가 요구되는 게임필드입니다. 이날은 약 20명의 게이머가 참가해줬습니다. 이날은 제 택포리언 P모델을 메인장기로 사용했습니다. 첫번째 라운드는 팀원들과 함께 외곽길을 견제하러 나갔습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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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넘어왔다 하나 넘어왔다 하나 이쪽으로 왔어요 나한테 안왔네 밑에 건물쪽으로 넘어온 적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전판을 교문삼아 수영장 건물을 견제할 수 있는 풀숲으로 들어갑니다. 한 명을 잡고 외곽길쪽으로 나갑니다. 다시 수영장 건물쪽을 확인해봅니다. 이제 공원쪽으로 넘어온 적들을 잡아 봅니다. 혹시나 모를 남아있는 적들을 찾기 위해 곤총을 들고 천천히 진입합니다.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진영에 바뀐 다음 게임 저는 풀숲에서 건물쪽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영장 쪽으로 천천히 접근합니다. 제가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라운드가 승리했습니다. 다음 게임도 풀숲으로 들어가 적들을 기다립니다.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풀숲으로 들어가 주차장 쪽으로 오는 적들을 견제했습니다. 안전한 위치로 몸을 옮기고 다시 다른 풀숲에서 주차장이랑 건물을 견제합니다. 대략 정리된 것 같으니 더 전진합니다. 모든 적이 정리되어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분대선배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개의 분대가 서로 싸우는 모드이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분대가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저희 팀은 꼴등을 해서 다른 팀이 고르고 남은 위치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산 쪽에 있는 팀과 교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안 보이거든? 아마 위에 있는 틈끼리 서로 교전하는 것이라 생각되요. 그 사이에서 이들을 보기 위해 더 위로 올라갑니다. 아직도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나보고 너무 많다. 유튜브 각인도 왔는데? 저게 곤란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 있으면 하지. 그렇지 자 한번 잡으려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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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치킨거야 뱉뱉뱉 쩝쩝쩝쩝쩝쩝쩝 어디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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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저쪽으로 도망쳐? 어디 어디? 밑에 밑에 전사! 저격 6공에 전사당하였습니다. 오늘 게임의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